자 자 자 자 자 자 뭐 봤어? 윤호! 안 돼? 윤호야 너 지금 토종닭을 그렇게 다 먹어 놓고서 지금 벌레들이 먹고 싶니? 어휴 내가 거룩거리가 틀러졌어 어휴 토종닭 먹더니 거룩거리가 틀러졌는데 어휴 토종닭 닭가슴 닭 거기 가슴 부분은 지금 다 먹어 놓고서 혼자 어휴 멋있어 어휴 경치 죽인다 윤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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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서 놀고 있는 비누 입니다 윤호야 오는지 확인하는 거야? 에헤헤헤헤 자 윤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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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가 잘 호황하는 것 같애 똥 싸는거 아냐? 아냐아냐 뭐 잡을라구 만만한구나 잡아 하네 비누가 질투를 엄청 합니다 야옹 한 번만 하면 바로 와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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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못 차리네? 야 너 아까 안그랬잖아 너는 그걸 그렇게 먹고 또 먹고 싶어? 아멘 여기 죽이네 아저씨 고기 잡으며 아저씨 고기 잡으며 가자 신나 신나 아빠 다리 조심 또 들어가 또 들어가 웃어 야 아이고 우리 신났네요 오늘 신났어 잘 먹고 옆모습이 멋있어 오 어디 잡았어 잡았어 못 잡았어 약간 아유 진짜 밑잡석이 떨어지네 야 야 와 여기 목소리가 좋았네 이게 이게 뭔가 시골이니까 확실히 차소리가 안 들려 응 차소리가 안 들리니까 좋아 저녁에도 풀벌레 소리만 나고 응 언제 잘 잤지 언제 잘 잤지 응 우리도 오늘 너무 시끄럽잖아 차소리가 그러니까 비누도 맨날 깨잖아 그러니까 비누도 푹 잤어 응 비누도 잘 잤을거야 자는데 한참 자는데 내 다리 사이에 들어가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자고 있더라니까 진짜? 응 원래 강아지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랑이 사이에 들어가서 자잖아 응 다리 사이에 좀 더 못 가했어 어쩌지 쭉 들어와서 자더라고 그게 진짜 이제 편해졌다는 거야 주인으로 안다는 거지 추웠나봐 우리 집 복덩이 복덩이 야 오늘 마을 구경 제대로 하네 우리 야 야 뭐야 뭐였어 오 자세는 죽이지 자세는 죽여 못잡아 자세는 죽여요 황금 뭔가 잡으려고 시도는 항상 하는데 맨날 놓쳐 자세는 죽여요 가자 옳지 힘드냐? 진짜 도시랑은 다르지 차도 없고 비누야 엄마 좋아 아유 귀여워 비누도 빨리 와야지 비누 친구 한마디랑 같이 살지 네 비누도 누나랑 같이 살아야지 야 비누야 아빠랑 살래? 누나랑 살래? 누나랑 산다고 그러지 그럼 어? 비누야 정신없어 지금 똥이랑 사 그 좀 잡았어 오 못먹지마 이게 뭐야? 밥 먹지마 밥 먹지마 그렇지 너무 멀리 있다 내 옆에 웃는거 봐 가자 쟤 강아지도 이쁘다 쟤 꼬리 흔드는거 봐 꼬리 흔드는게 너무 이쁘다 이제 이 자식은 쟤도 좀 놀고 싶은거야 안녕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사실, 내 차례는 불공화 속으로 한... 아니.. 제가 놀려고 그래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거 같아가지고 우리 개는 저기 뭐야? 순딩인데 순딩이 완전 너무 예뻐요 네 마을 할머니한테 혼나고 대장 집에 잔디가 몇평인데 저 집은 사모헤드같은 애가 있네 내려온다 이리와 안녕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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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rgic 또랐쭉 가자 엇 사나워 다들 우리 비눈은 john 네